까맣기 오늘은 와그작와그작 쌀가루 비스코티 레시피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여 오리지널과 쑥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 굽는 시간이 조금 달라지나 몇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비스코티 만들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토마토 야채를 넣어줍니다. 살며중 계란 재밌게 만들어줄게요! 왡편 에라이트 양이 얌전 다음엔 그리고 두개의 양을 넣고 하나의 양념을 넣고 두개의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하나의 양념을 넣고 guerrilla 양념을 넣고 지금부터 마늘에arbeta 대파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노릇에 버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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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